아 계좌는 안됐냐구요? 계좌도 가능하죠 아 근데 위치가 왜이래? 또 11시인데 이거? 전판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인테란이구나 일단은 2테라 원투스 좀 빡세긴 한데 일단 해봐 말해야 겠다 그리고 종족 자리가 좀 최악이긴 하거든요 아 미션 해보고 싶다구요? 미션은 2네이션이나 계좌원 하시고 채널로 오시면 돼요 어 역적이다 잠깐만 일단은 배럭 한번 해봐 10배럭 할게요 역적이라서 좀 위험하거든요 일단 수리버드로 야 근데 이 친구 이거 오버돌리기 뭐야 오버돌리기 심상치 않은데 이거? 잠깐만 토토스구나 계좌는 방송정보 보시면 있고 그 채팅창이 느낌표 후환쓰면 보여요 이제 있네 저걸림이 좀 빠를거기 때문에 리페어를 잘해봅시다 일단 안전하게 리페어 최대한 해주면서 일단 살고 보자고 종족이 안좋으니까 리페어 해주면서 마린필 일단 리페어 잘 막았죠 이러면 가스가지고 그리고 1원판에 가스를 빨리 가고 상대가 포막하면은 땡클을 가야되거든요 지금 자 정찰 한번 해볼게요 자 리페어 못가겠네 자 일단 대기 자 일단 모아봐봐 자 이제 포토인지 아닌지 가야되는데 일단 아 드라구나 이러면 아카데미는 갑시다 일단은 포막이 아닌것 같아서 일단은 아카데미까지 자 준비해주세요 아카데미 일단 간을 볶아서 상대 발업이 안된다 럴컴가 자 링 빨아먹어봐 이건 제가 이득이죠 자 링 빨아먹어봐 아닌가? 어딘가 세냐 아 샘포아냐구나 샘포다시겠다 샘포다시겠다 이거 상대의 링 발업이 안됐다 어? 일단 펑크하나 하고 한번 갑시다 이거 고토 어 콤모 해봐 자 상대 저그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지금 자 내가 어떻게 호락호락한 태산이 아니라고 자 멀코 타이밍이었죠 자 자 토모할게요 자 토모전 해봐 토모전 하면서 드롬만 잡아줘도 이득이죠 드롬만 자 드롬 잡아주고 빈집대비해주고 엔 빼까지 자 상대가 저를 너무 봉으로 왔어요 어때 나의 찌르기 나 빼드했죠 자 럴퍼 대비만 해줄게 어 근데 이맵 원덩이 있는데 뭐야 어 잠깐만 이맵 원덩이 많다 어 어 아 이맵 원덩맵이네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아 제이님 알겠습니다 그 채널 으로 오세요 다음판 아 근데 이맵 원덩맵인데 형들 다갓 봐 이거 일단 언덩맵이라 이거 일단 언덩맵이랑 상대가 터넷 눌러주고 다크도 왔네, 잠깐만 다크도 잡고 한 번 더 외버까지 정리하고 들어가 피해 최대한 줘봅시다 리드로 막히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줘야되요 이러면 득점을 했다 이러면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찌르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 당황했을거야 지금 상대 당황 뱅크로 방어하고 일단 스탑 들어가지 일단 대기 어 자 러위버 두바밧 어 안죽죠? 덜바밧 어 안죽어 어 난 안죽어 난 무적이야 육중한 버튼을 좋아 이 자식아 어 이 자식아 아 아 피 어 어 너무 억울한데 이거는 잠깐만 어 너무 아쉬운데 방금 아 가스 없어? 아 가스 없어? 아 아 그래 아 이거 언덕 사귀맵이래 그래 아 안마당 먹어 안마당 안마당 안마당에 가스 있다 아 근데 이 새끼도 너무 천천히 하더라 그래서 사귀맵 같댔어 여기가 저 가스가 없나봐 이거 가스 1신거야 혹시 뭐지 아 그래 이 새끼들 어쩐지 이거 흠악한 이유가 있더라 왜 생각나가지 괜찮아 모아봐 내가 캐리할게 어 아 이거 사귀맵 벌렸다 형들 큰일났다 육칠이 지금 가스가 없을거야 사귀맵 벌려가지고 괜찮아 내가 한번 노려볼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 게임 좋아 발견했어 이거 상대가 육칠 가스 없는 맵을 만들었는데 제가 또 언덕을 파악을 했거든요 이거 내가 언덕을 발견해버렸어 어 언덕댕크다이다시다 이걸 한번 보다 자 상위 맵을 나도 활용할 수 있다는거 여기 언덕이 또 있습니다 어 개폴당 어 와 탁트라 뭐야 와 알고있네 이미 언덕 데뷔 해놨네 얘네들 내가 택시 설고있긴하거든 자 너네가 만든 상위 맵을 내가 활용한다고 어 못내리게 해봐 좁아서 못내리죠 안 내려줄걸 자 못내리죠 자 들어가서 한번 더 자 열두시 털어줍니다 또 자 우리팀 활약을 못할거야 가스가 없는 맵이라 내가 활약할게 네 네 힘을 하면 돼 해주고요 커맨드 멀티 자 넥타 점사 해주고요 자 레어 점사 가득하자 힘을 내 많이 깼다 나이스 샤이키드의 상위 맵을 써 죽을라구 자 상대가 자기들께 넘어갔어 자 우초고 보죠 어 이거 스팸벙커야 스팸벙커 마린 아 존나 많다 이거 존나 자 이거 막아내야 된다 잠깐만 도망나 이거 어 이거만 막으면 희망이 있는데 제발 아 제발 이걸 굴린다고 나와 나와 형들 나와 와 힘들다 이제 어 자 억지로 막아봐 억지로 이야 막았다리 와 이 새끼들 상임에 오제네 진짜 어 다행히 우리가 테라니 나와가지고 내가 다행이다 왁권 왜 조..조져봐 이제 오오잇 오오오잇 오오잇 아 근데 멀틱 많이 먹어놨네 하지만 상대가 자기들끼리 자기가 넘어갔어요 나한테 언덕 사귀맵을 팍 당한게 너네의 페인이지 야 여기도 언덕 있고 그리고 상대 테라 안났다 얘기라는데 테라 났으면 큰일 날뻔 했네 이제 어떻게 할거야 이제 미래가 없죠 이제 아니 당장 누구냐 당장 개쩌네 당장 개쩌네 친구네 이 친구가 당장인가 어 언덕 뱅크 갈거야 어 언덕 뱅크라구 어 점 쓰겠다 뭐고 가자 가자 형들 아 근데 우리 6시 7시 가스가 없는 맵이거든 뭐지 여기다 멀티먹었는데 언덕 텐드 당해봐 지옥이지 어 불행중 다행이라는데 이제 가자 불행중 다행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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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왜 없었던거지 얼마 있던거야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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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길래 가스가 없다길래 자 일단 이것을 보면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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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맵을 이 언덕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 다 언덕이 있거든, 언덕이 여기 여기도 언덕이 있고 와.. 근데 병장 녀석 티 안나게 이기려고 진짜